TV 특종 놀라운 세상 특종팀 앞으로 날아온 위험한 재미 실내에서 총을 쏴 계란을 명중시킨다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이 총 수상하다 수상해 고무줄을 실탄으로 하는 고무줄총 고무줄총 고무줄총이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고무줄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찾아보죠 방아쇠를 당기면 모터가 돌면서 홈발에 640년발이 발사된다는 회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멋진 고무줄기관총 되겠다 총 150개의 빈 요구르트병을 모두 한 번에 맞추겠다는 드디어 고무줄이 발사돼 서른적적 나와지는 요구르트병 무서운 석도로 거침없이 발사되는 고무줄 밑에 석도로 날아 정확하게 요구르트병을 맞춰라 소리만으로 파워가 느껴집니다 이제 촛불 끊기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다 고무줄총의 위력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주인공 이게 정확성인데 이거 묘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완벽하게 성공 지금 일부러가 다시 60년발이네요